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백돌 전체를 잡아야 됩니다. 반쪽만 잡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이 전체를 노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여기를 들어가는 수죠. 이쪽을 들어가서 100을 압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수라도 늦춰주면 바로 이렇게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100이 살 수가 없는 궁도가 되죠. 너무 쉽게 요거는 잡을 수가 있으나 100도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막습니다. 흙이 단수까지는 아주 기분 좋게 칠 수 있으나 이 다음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니 잡히고 여기를 둬서 패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패는 실패입니다.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원래 평상시에 바둑을 두면 이 정도 수만 내도 굉장한 이득으로 질 수가 있으나 지금은 사활 문제죠. 정확하게 전체를 잡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들어가는 수는 실패입니다. 다른 맥점을 이용해야 돼요. 이제 이런 모양에서 자충을 이용하기 위해 여기 끊는 문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쪽을 끊어서 100의 자충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단수 치면 밑으로 치고 이렇게 뻗어서 양쪽 자충을 노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을 쳐도 이렇게 밑으로 쳐서 양쪽의 자충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풀면 틀렸어요. 100이 사는 수가 있는데요. 100이 이쪽으로 둬버립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잡는 수는 반쪽만 잡는 수라 정답이 아니고요. 흙은 계속해서 밑으로 단수를 쳐서 이렇게 전체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100이 이곳을 뻗는 순간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빅입니다. 흙이 다른데 두기에는 100이 이어서 흙이 먼저 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뻗어서 계속 둬야 되는데 결국에는 빅 모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흙도 이 다음에 또 한 번 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양자충이 아니라 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는 수, 자충을 유도하는 좋은 맥점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반대쪽 단수를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패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 안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맥점 같은 수를 찾아보면 여기를 나를 짜두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수가 뭔가 가장 느낌이 있는 수라고 해야 될까요? 1선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급소를 추궁하는 한 수처럼 보입니다. 100이 만약에 뒤쪽으로 막아주면 이 자리 둬서 딱 걸린 거죠. 이제는 저 쳐도 여기가 잡히고 뭐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는 별로 좋지 않고 여기를 잇는 수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지금 다음 수가 또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흙은 이거를 딱 노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들면 100이 찌르고 들어와서 수상전에서 이긴 것 같지만 이거는 또 양자충이에요. 흙이 다음에 바깥쪽에서 메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빅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100은 둘 수 있는 수가 없어서 양자충으로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노리고 둔 수가 되겠습니다. 100이 이으면 뻗어서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을 잡으려고 두는 순간 이것도 걸려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흙이 이 자리를 두면 딴해서 아까 보셨던 빅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100이 성공이겠죠. 살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단수 칠 때 이곳을 가만히 느는 수가 엄청난 묘수예요. 100이 이곳을 단수 쳐도 끊고 잡는 순간 두집이 안 나고요. 여기를 이어도 있는 순간 막아도 이 자리 들어가서 역시 두집이 안 납니다. 전체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쪽 나를 자를 가면 단수 치면 뻗어서 안 되고 이어도 뻗어서 안 되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 수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밑으로 역으로 단수 치는 수죠. 일선으로 원래 단수 치는 수가 좋은 맥점은 아니지만 지금은 급소입니다. 뻗어도 이어서 흙이 들어가면 단수 쳐서 잡히고요. 여기를 쳐야 되는데 패가 나게 됩니다. 패는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좋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두는 수는 밑으로 쳐서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어딜까요? 정답은 거의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A, B, C 이 세 개를 해봤는데 이 세 개를 제외하고 적의 급소였던 곳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첫 수로 잡고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끝까지 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수는 여기를 뻗는 수가 첫 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를 자를 둘 때 눈치 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102자리를 먼저 두으니까 거길 못 두게 뻗어서 두는 겁니다. 100도 막아서 계속해서 응징하러 가는데 이 장면에서 여기 미는 거는 진짜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거죠. 막아서 반대쪽은 잡았지만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흙은 미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칸 뛰어서 들어가는 게 좋은 수예요. 두 면 그때는 두 점을 잡아서 살 수 있는 공도가 아니고요. 뒤쪽으로 받아도 양자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은 막는 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응수하는 게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다섯 점 잡는 건 쉬우나 이거는 100이 살았죠. 반쪽만 잡으면 안 되고 또 한 번의 급소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귀의 급소 2의 1을 가더라도 이거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거 한 칸 뛰어서 안 되는 거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흙은 또 한 번의 급소가 있죠.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이 모양의 급소입니다. 이 자리 두면 끊어서 세 군데가 다 자충으로 100이 둘 수 있는 수가 없고요. 이으면 들어가서 이을 때 들어가면 양자충 따낼 때 집어도 양자충입니다. 딱 걸리죠. 100이 집을 내면서 단 수 쳐도 위쪽으로 치는 순간 역시 양자충이고요. 이 자리로 두어서 촉촉수처럼 보이지만 자충으로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둘 때 다른 응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호구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붙이고 들어간다면 역시 자충으로 100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 전체를 잡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사활해서 반쪽을 잡는 거는 눈에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잡아야 이기는 상황이라면 그 반쪽 두는 수를 결행하지 마시고 한 번 맥점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맥점을 발견하게 되면 역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